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나이토 요시이토지움 김한나홍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규정할 수 있는데요.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모모는 자팍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요. 앞으로도 많은 자팍 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라벨효과는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넌 쓸모없어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요.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우리는요. 웃는 얼굴로 행복감을 감염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린 상태는요. 행복한 상태인데요.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서 타인에게 친절해지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순순히 따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싶다면요. 일단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성결과제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내가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부터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요. 상대방도 영향을 받아서 미소 짓습니다. 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요. 마음도 끌려서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요. 일단 웃으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웃는 얼굴의 감염 효과는요.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30초만 이야기하면요. 상대방도 따라서 웃습니다. 아 상대방도 웃기 시작했구나라고 느낀 후에 용건을 말하면요. 일단 단번에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결단한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모모는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지 라고 유도해도 아이가 마지 못해 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 그만둬야 합니다. 억지로 시켜도 어차피 아이가 성장해서 판단력이 생기면요. 부모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아이의 가능성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요. 아이가 말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모모는 화가가 되고 싶구나라고 한 가지 가능성만 유도하기보다 말을 좋아하니까 수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중한 말을 사용하면 지적이고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지만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부하직원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몇 살 정도 어리다는 것을 안 순간 말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직장에서는 선배이지만 자신보다 연하라는 사실을 안 순간 잘난 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방이 선배인 것도 있고 뭐야 너 나보다 두 살 어렸어? 라고 난폭한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쓰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냉정하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히 인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부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줍니다.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의 부탁은 아무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인사를 확실히 해놓으면 만일의 경우 자신이 곤란할 때 예방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최대한 기분 좋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해서 이기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또 얼마나 불쾌한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말로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자각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먹을 불 끈 쥐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습니다. 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휩쓸릴 것 같을 때는요. 주먹을 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힘이 넘칠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정신력을 향상시켜야 할 경우에는요. 주먹을 쥐는 방법도 있지만요. 양손을 위로 크게 벌려도 좋습니다. 이 자세는요. 파워 포즈라고 불리며 정신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자세입니다. 운동이나 공부에서도 의지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요. 파이팅 포즈를 취해보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취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턱을 약간 위로 올리면요. 마음도 강해지지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양발을 딱 붙이고 앉으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평소에 등을 구부리고 앉는 사람은요. 최대한 가슴을 펴서 자세를 교정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일,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심리기술을 짤막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2.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게 한다. 3. 뭔가를 함께 먹는 행위는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4.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감정을 갖고 있다. 5.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 상대방이 상상하게 한다. 6.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그 수에 비례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7.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의 출처에 가치를 부여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8. 당신은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라벨을 붙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9. 커브나 변화구보다 직구로 접근해야 한층 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10. 모든 싸움이나 시련은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11. 유머는 상대방을 위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는 배려심에서 나온다. 12. 아무렇지 않게 숫자를 넣어 말하면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13. 사람은 공포심을 느끼면 그 공포심을 피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14. 상대방을 중시하는 자세는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15. 사랑을 받으려면 인품을 연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6. 자신의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17. 편견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을 빌리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18. 웃는 얼굴에는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 19. 어설픈 칭찬보다는 과장스러운 칭찬이 덜 부끄럽고 효과도 좋다. 20. 동료의식이 강할수록 관계도 깊어진다. 21. 한 번 부탁해서 안 되면 두 번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라. 22. 좋은 이야기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23.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고 당겨서 안 되면 밀어보라. 24.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정감에 호소하면 궁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5.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동안 그 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26.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란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7. 사람은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28. 작은 부탁이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잇따르는 부탁도 들어준다. 28.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9.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말투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29. 매력적인 말투를 갖고 싶다면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투의 심리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 감사합니다.